요즘 마을버스 운전기사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처럼 마을버스 운전기사도 외국인을 쓰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을버스 종점, 시동 꺼진 버스 2대가 한편에 주차돼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보니 매일 휴무 인원만큼 운행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을버스 회사에는 기사가 모두 7명 있는데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 맷받고 돌아보고 힘들어서 못해요. 기사 지원자가 없다 보니 구인 공고는 포기한 지 오래. 그나마 있던 기사들도 시내버스 회사로 이직이 잦습니다.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에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비슷한 방식인데 비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이나인 비자의 발급 대상에 운수업도 포함하자는 겁니다. 취업 활동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건의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마을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라며 외국인 기사 채용에는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wetland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